이 형이 쓰던 것이다 시위가 떨리지 않는 한 절대 빛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 형은 그러했다 어찌 네가 살아 있느냐 내 앞을 주신 이놈에 전 대감을 위해 쏘지 않습니다 형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만을 위해서 그 화살첨이 시작이다 과시 반드시 봐라 그만해 그러다도 죽어 검으로 넘치지 말고 검에 정 담지 마라 내가 시골을 썼다 남서로 승 미리 샀다 해도 편의하고 대충하면 장원이 될 수 없다 벗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다다 막는 것이 아니라 죽여 막는 것이다 끊지 못한다면 너의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군요 피를 죽을 때까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두겠다 뒤집어 버린다고 했지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넌 그럴 수 있어? 그럴 거다 그래야 만날 그래야만 해 끊지 못할 때 이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